네 안녕하세요 버벅포인트 조정화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윈도우즈에서 버프 스위터 2020년도 9버전 기준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설정하는 것까지 한 영상에서 쭉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1.7대 그 다음에 이전에 2.대 라고 해서 기존 버전까지 올렸는데 또 이게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또 기존 영상을 보시고 또 이게 좀 다르니까 또 이게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새로운 버전으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설치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여러분들 웹프로크시 서브로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 했죠 나중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터 검색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쪽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버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웹패킹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커뮤니티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최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2점 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2020년도 9월 그래서 보통 한 분기에 한번 이렇게 최고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최근 버전 같은 경우가 기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요거는 EX 파일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고요 혹시나 칼리 리눅스에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 최근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면은 제가 링크 하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까지만 리눅스던 윈도우즈던 설치까지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하는 방법들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여기 아래에 이제 파일 열기나 이렇게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드 용량도 확보를 하시고 난 뒤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음 다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또 일부 설치되다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나 그런 여러가지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것 자바 에이전 버전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좀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하기를 좀 권고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설치가 되면은 여기에 아이콘이 별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라고 이렇게 버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실행시키시면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은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알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최신 버전들을 나중에 또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만약 요것이 저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설정을 해서요 이게 크기나 요 메뉴들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크기들은 유저 옵션 쪽에 가시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어 14포인트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 이 메세지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프록시로 했을 때 어떤 결과들 뭐 이런 결과들이 다 나왔을 때 이런 결과들에 대한 어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굴림체로 20 정도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들 한 15 정도 어 설정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어 굴림체로 준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한글 사이트 한글 사이트 했을 때 한글이 제대로 이 메세지에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정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설정이 제일 여러분들이 기본입니다 어 기본인데 프록시를 하실 때는 예전에는 제 거 영상들을 보시면 예전 버전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프록시 설정들을 해 줬습니다 어디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건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지금은 지금은 요 새로운 버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픈 브라우저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예전 이제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러한 오픈 브라우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픈 브라우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브라우저 그런 크롬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의 그런 브라우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그러면서 버프 스위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잡힙니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좀 놓도록 할 것이고요 잘 보이게 최소한 이렇게 하면서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방식처럼 프록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우선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푸시면은 얘가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이트를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프록시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프록시의 옵션 쪽으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리퀘스트 값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건드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 요거는 저희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응답 값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나중에 나타날 페이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진행을 해 주시는데 어 지금 현재 이 프록시 여기에서 인터세트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접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인증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 https나 그런데 자유롭게 이게 접근이 돼요 접근이 되는데 아마 새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접근이 안 될 겁니다 인증서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증서는 어디서도 설치를 하냐 뭐 이것도 제가 별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했지만은 한번에 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오픈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여시고 난 뒤에 그 다음 프록시는 우선 인터세트 오프를 하시고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이렇게 버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와요 요건 이제 로컬에서 버프에서 잡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안 잡은 상태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버프를 프록시를 이렇게 오픈 브라우저로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인증서를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설치해 주시는데 여기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설치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인증서 설치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는데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설치하는 그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안 맞추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맞추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증서 설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자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증서를 다음 저장소에 저장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으로 분석하더라도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장소 하고 난 뒤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간으로 최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좀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고요 오케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얘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됐죠 여기까지가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거에 제일 기본적인 이제 설정까지 딱 인증서까지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렇게 또 검색을 하면서 또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증서를 설치하고 단 뒤에는 브라우저를 한번 닫으세요 혹시 안 되시면은 브라우저를 한번 닫으시고요 다시 이제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상 크롬 브라우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음이라는 사이트 아니면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 보세요 접근이 돼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 프록시에서 현재 이게 인터세트 이조 오프로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프록시가 인터세트 이존이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존을 해 버리시면 당연히 뭔가 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죠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요거를 저와 같이 이렇게 아니면 듀얼 모니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양쪽에다가 놓으시기를 예 공고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세트 이조를 오프를 하셔야 돼요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만 좀 프록시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타겟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이버로 여러분들이 버거운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네이버 프록시 걸고 나머지 구글이나 이제 뭐 다운사이트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프록시를 잡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타겟을 설정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타겟까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 쪽에 들어가시고 스코프를 정해주시면 이제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범위 정해줄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범위로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스코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설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바로바로 모니터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애드를 누르시고요 이 다음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은 그냥 다음 점 네이버.com 이라는 것만 들어가면은 URL 주소에 들어가면은 나는 잡겠다 그래서 OK를 해주시고 S를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풀로 HTTP 뭐 따따따 뭐 네이버.com 하면 그 메인 페이지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com 이라고 해서요 서브 도메이나 그런 것까지 다 잡히도록 예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록시에서 프록시에서 옵션으로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터셉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아까 우리가 요것만 체크를 해줬잖아요 생태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ANDURL 타겟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값도 AND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를 켜셨어요 처음에요 그러면 무조건 스코프 잡고 스코프 타겟에서 스코프 확인 그 다음에 프록시에서 지금 현재 인터셋되어 있는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이렇게 4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 쪽에서 프록시에서 이제 타겟 프록시에서 인터셋터 2존을 이렇게 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쪽에 가시면은 이제 얘는 안 잡혀요 그렇죠 스코프로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난 뒤에 자 제가 앞에서 설정했을 때 따따따까지 여러분들 붙여 주셔야겠네요 따따따까지 여러분들 붙여 주시고요 그래서 네이버.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여러분들이 프록시에서 네이버.닷컴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인터셋터 2존이 여기 내게 잡힙니다 잡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잡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 스코프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면서 잡기를 이제 권고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체 사이트 여기다가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섞여요 url들이 제가 이제 뭐 검색하고자 하는 뭐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뭐 접근하고 하다 보면은 섞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버프 스위터에서 이 오픈 브라우저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마다 프록시 설정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어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 가는 것도 이게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설정 자체가 현재 여기로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던 것만 어 사실 프록시가 설정이 됩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이쪽 크롬이나 그쪽에서 브라우저를 별도로 열고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버전이 최근 버전은 우리가 이 프록시 설정에서 별도로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최신 버전의 그러한 기본적인 설정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제 영상에서 이렇게 목록들을 보시면서 별다른 큰 차이들은 없어요 사실 이전 버전하고 나머지 사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